1. KF-21 비행 중 치명적 결함 발견. 일본 네티즌 KF-21이 90% 성공이라 조롱해 군사 전문가가 내뱉은 한마디에 참교육당한 일본. 인도네시아는 사업 첫 해인 2016년 500억 원의 분담금을 납부한 것을 제외하면 지난 8년간 당해년도 분담금을 계획대로 납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인도네시아는 KF-21 체계개발 사업비의 20% 규모인 약 1조 7천억 원을 투자해 KF-21 기반으로 자국 공군이 필요로 하는 전투기 50여 대를 직접 생산한다는 방침이었다. KF-21은 우리 기술로 만든 첫 번째 전투기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2001년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전투기 자체 개발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사업 타당성 검토와 사업 구체화에 13년이나 걸렸다. 말 그대로 당군 이래 최대 연구개발 사업이다 보니 예산당국은 리스크 해소를 위한 국제공동개발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티르키에와 우선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렬 이후 인도네시아와 이 사업을 진행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빠른 시간 내에 KF-21을 운용하게 되면 가동률 확보를 통한 무기체계 조기 안정화와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면서, 폐-50이 우리 군에 전력화한 지 10여 년 만에 수출의 가속도가 붙었는데,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시장 확대를 위한 정부의 선택이었다는 얘기다. 인도네시아가 기술 이전을 덜 받는 대신 분담금을 줄임에 따라 우리 정부 예산이 더 투입되게 됐지만, KF-21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KF-21은 지난달 첫 공중급유 비행시험에 성공했고, 비행 중 저온, 결빙 등 극한 환경을 만났을 때 정상 작동하는지 등에 대한 시험도 거쳤다. 각종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오는 6월 한국항공우주산업, K-I, 과 1차 양산 계약을 맺고 생산에 착수해 오는 2028년까지 40대를 공군에 납품될 예정이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무기 수출을 금지했지만, 2014년 아베 신조 내각 당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제정해 방위 무기 일부 수출을 허용했다. 그러다 지난 3월 기시다 내각은 해당 원칙을 다시 개정해 차세대 전투기 수출을 허용했다. 나아가 무기를 라이선스 보유국에서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것도 허용해 자국에서 생산한 패트리어 지대공, 미사일을 미국에 수출한 다음 다시 우크라이나로 우회 지원하는 길을 열었다. 미국의 무기나의 무기 수출을 확대하는 모양새다. 원래 2022년 일본이 영구, 이탈리아와 공동으로 6세대 전투기를 2035년까지 개발한다고 밝혔을 당시 일본 정부는 수출이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번에 기시다 정부가 6세대 전투기 수출기를 열면서 일본과 방위 장비, 기술 이전 협정을 맺은 미국, 프랑스, 독일, 호주, 아랍에미리트, UAE 등 15개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원래 일본이 6세대 전투기 사업을 추진한 것은 경제적 목적보다는 첨단 기술 확보가 목적이었다. 북한의 핵무장,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러시아의 위협 등으로 6세대 전투기가 필요하지만 미국이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은 1980년대 말 FX,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독자적인 F-2를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미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긴장감이 컸던 시기였다. 결국 미국의 압력으로 F-2 주관사인 미스 미시중공업은 미국의 F-16에 기초한 F-2를 생산하게 되었다. 지난해 12월 일본이 영구, 이탈리아와 2035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초음속 성능과 레이더 탐지 능력을 대폭 강화한,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합의한 것은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목적이다. 당시 세계국 국방장관은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 조약에 서명했는데 핵심은 영국과 이탈리아가 추진하던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 템페스트, 템피스트와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을 합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영국, 이탈리아 주력 전투기 유로파이터 타이풍과 일본의 F-2를 대체할 전투기를 만들자는 것이다. 미국의 F-35나 중국의 J-20 등 최신 전투기를 능가하는 성능을 장착하는 것이 목표다. 보통 6세대 전투기는 5세대 스텔스에 더해 고성능 레이더와 센서를 통해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무인기와 위성 함정과의 네트워크 연동을 특징으로 한다. 가장 큰 특징은 전투기가 여러 대의 무인기를 거느리고 비행하면서, 적기 정찰이나 공격은 주로 AI가 장착된 무인기가 주체적으로 맞는다는 점이다.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에 나서는 것은 기술 확보와 함께 개발비 부담을 낮추려는 목적도 있다. 여기에 더해 해외 수출 활로를 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현재 일본 자체 무기 수출 실적은 낮다. 하지만 GKP를 통해 시장에 진출하면 아시아 국가에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공동 생산하는 영국 입장에서도 대당 단가를 낮출 수 있어 이익이다. 일본이 6세대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경우 현재 KF-21 시험비행이 진행 중이다. 비행 중 미사일과 기관총 발사에는 이미 성공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국들이 2030년대 초에 6세대 전투기를 띄우기 시작하면 KF-21도 제공권에서 밀릴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 KF-21도 드론을 동발한 6, 무인복합체계와 내부무장창, 첨단센서 등을 장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6세대를 고민하기 전에 KF-21 양산을 마무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 분담금을 당초 합의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인 6천억 원만 납부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분담금은 덜 내고 기술 이전은 덜 받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핵심 기술 상당 부분을 빼내 기술 먹티라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인도네시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초 논의됐던 KF-21 40대 구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성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천문학적 개발비로 사업 참여국을 늘리거나 수출기를 열어야 하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분담금까지 깎아 난처해진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의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당초 사우디는 일본, 영국, 이탈리아의 직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했으나 일본의 반대로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태국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은 KF-21을 바탕으로 6세대 개발에 나설 수 있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 1996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